거기다 희경이도 제 짝 만나게 된 거고 안 그래? 그래 아빠 주경이 세 분구 안 갔으면 나 우리 자몽 못 만났다 근데 우리 자몽씨는 언제께? 계속 자몽? 아 배고파 자몽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한서방 한서방 한서방은 무슨 자몽이래잖아 자몽 아버지 제가 자몽은 아니고요 아버지 돌이 빨간 게 자몽 같긴 하네요 집에서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죠? 네 아 오바한다 뭘 또 저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셨어요 마음 불편하게 오늘부터 방학이고 학년 바뀌니까 괜찮아요 주경아 선생님이 참 부끄럽다 부끄럽기 이제 가족들 사인데 한서방 보증하인 사람 이주 씨 저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된 거긴? 곱게인 거지? 아니 눈곱 밥 먹어 밥 밥 밥 먹자고 뵙겠습니다.